SBS 파워풀엠 2시 탈출 컬투쇼에 출연한 앰플라잉의 이승혁과 유혜승은 스페셜 DJ 기일과 함께 청취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방송에서 이승협은 배우 변우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성격을 극찬했다. 이승협은 변우석이 자신의 신곡, 내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를 소셜미디어에 홍보해준 일화를 공유하며, 지금 투어 중이라 굉장히 바쁠 텐데 먼저 연락 와서 노래 좋더라. 이거 올려도 돼, 라고 말해 주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 이야기에 김태균이 안 된다고 해보지라고 농담을 던지자 이승협은 그게 더 안 된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케이윌 역시 이승협의 이야기에 동참하며 연락해서 제 노래도 올려도 된다고. 미리 제가 허락하겠다고, 라며 자신의 소망을 드러냈다. 김태균은 컬투쇼에도 나와달라고 해달라. 연락 닿을 길이 없어서, 라며 변우석을 방송에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이승협은 연락해보겠다고 다패 케이윌과 김태균의 기대를 모았다. 케이윌은 저 진짜 부탁하겠다고 간절히 외쳐 스튜디오에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이승협은 드라마 이후 변우석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우석이가 너무 바빠서 자주는 연락을 못하지만 다른 배우들과는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변우석의 실제 성격에 대해 묻자 엄청 착하고 겸손하고 배울 게 많은 친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승협은 또한 김혜윤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혜윤이 콘서트에 응원을 와주었고, 그녀의 실제 성격에 대해 발랄하고 항상 밝다고 말하며 그녀를 칭찬했다. 이승협은 지난 5월 종영한 TVN 드라마 선지없고, 티어에서 류선재, 변우석분, 애친구이자 밴드 이클립스의 멤버 백인영 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변우석과 함께 드라마를 촬영하며 가까워진 두 사람은 이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이승협은 방송을 통해 변우석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그의 인성과 성격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변우석 역시 이러한 이승협의 고마움에 응답하듯, 그의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며 친구로서의 진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방송에서 이승협과 변우석의 우정뿐만 아니라 김혜윤과의 따뜻한 인연도 소개되며 많은 청취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승협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방송 내내 이어졌고,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유쾌한 농담은 청취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었다. 앞으로도 이승협과 변우석, 김혜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이들의 끈끈한 우정과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두시탈출 컬투쇼에서의 즐거운 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